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. 괜찮아? 들어가자. 아, 네. 오 여사님! 오! 우리 미카 왔어? 아이고,ligt suppose! 잘난 껍데기도 오고. 어떻게 된 겁니까, 이게? 고마워. 아이고. 놀래 울었어. 놀랬지, 그럼. 나 진짜 오 여사님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. 놀라게 해서 미안해. 그런데 미카야, 너희 내 괜한 장난질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진짜 내 장례식이야.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야. 죽고 나서 아쉽고 미안해서 매일 울다가는 그런 장례식 말고 못다한 얘기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 얼굴도 보고. 내 인생에 장례식은 그랬으면 좋겠다. 싶었거든.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장례식 없이 훌쩍 떠나도 아쉬운 거 없게 원 없이 보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. 알았지? 그런 거면 그냥 상황이 이렇다 처음부터 설명하실 일이지. 왜 괜히 사람은 놀라게 하십니까? 여차저차 아니면 오이시오들. 그랬으면 다들 살기 바쁜 사람들 어디 코빵이나 끼냐? 당장 너 껍데기도 내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. 이왕 온 거 금방 내뺄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먹고 놀다가. 알았지? 어.